답십니 노랭이라고 80년대 노랭이가 있는데요. 표범하고 싸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표범이라는 호랑이의 파워를 알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그런 것도 봤어요. 사실은 외국에서도. 그런데 지금도 삭은 많이 보지만 슬라소니를 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만한 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십니 노랭이가 표마랑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또 새끼 표마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냥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산반도에서는 큰 동물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남미 저쪽에서 거기서 거기는 호랑이는 없지만 호랑이 대신 그렇게 완풀이하는 짐승이 있는지 아는데 그러면 진도야 나는 대대로 이런 개를 키우는 집 나는 내가 우선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냥개, 진도개는 사냥개라는 것을 기가 딱기 입도록 나는 그런 것을 듣고 컸고 듣고 그런 얘기들만 듣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분들 그런 분들과 옛날에 같이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 맨날 집에 와서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나는 듣고 자랐었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얘기할 때 보면 한국산 표범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개자고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고웅에서 지배를 물어서 찾아와서 그런 사냥하는 개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개자고 있다고 아버지가 설기 되어서 진짜 요즘에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설기 되어서 진짜 구경삼아삼아 갔어 산에 가고는 몸께는 어쩌고 저이 땅에 살켱이 큰 거 살켱이가 막 소나무에서 뚫어있는 게 저거 개자고 그러고 그러더라 그게 그거가 살켱이야 그 함께 시라소니를 우리가 볼 때는 개자고 했던 모양인데 큰 싹을 슈라소니죠 그런데 그걸 갖고 그건 종류가 다르지 그런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은 그걸 실제로 본 분들이 지금 계시고 또 지금도 김제에서 본 분이 있거든요 겨울에 그런데 그분도 큰 싹이라고 슈라소니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니다 그런데 싹을 보여주니까 똑같은데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어렸을 때 그걸 바꾼 분들이고 산에서 가고 나도 살켱이로 그때 한 3, 4년 전인가 어디 산에 골짜기에서 나도 그건 하도 큰 싹이라 나도 겁내가 가만히 있고 나는 다른 일단만에 갔다가 그것도 깜짝 놀리더라고요 저도 나를 보고는 이 사람을 보고는 그런데 그걸 살켱이 엄청 큰 놈을 내가 봤었는데 지금도 산에 가면 복원이 많이 돼서 오소리라든지 담비라든지 삭을 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서 내부에서 보는 슈라소니가 아니고 삭처럼 생겼는데 좀 큰 슈라소니를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근데 담비나 오소리나 흔하게 보죠 삭은 지금 복원이 많이 돼 가지고 진도에서도 삭은 그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닭 물고 가고 이럴 때는 봤는데 지금은 길에서 자동차에 치워서 들고양이도 많이 죽지만 가끔 가다가 살켱이 치워서 죽는 것도 구경하고 아무래도 또 내가 그 수다리도 수다리도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수다리도 자동차에 치워 죽는 것도 도로를 건너가는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제 유튜브 봐도 삭을 제가 구조해 가지고 살아있는 걸 방사를 한 것도 영상이 나오거든요 Justice 11q1.6입니다 정도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